89페이지 오늘 문법 그래머는 읍시다 하는 그래머인데요. 읍시다. 읍시다 는 어떤 그래머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읽으세요. 점심 먹을까요? meaning shall we eat what shall we eat for lunch? 점심이니까 what shall we eat for lunch 하니까 램핑씨가 읽으세요. 중국 음식 먹으러 갑시다. 중국 음식 먹으러 갑시다 해서 이 엔딩 갑시다가 let's go예요. let's go to eat chinese food인데 우리가 아마 드라마 아니면 코리안 tv 프로그램에서 뭐 가자 들어봤죠? 가자. Have you ever heard? 가자? 이거는 only close friend or to the kids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우는 가다 컴바인 그 다음에는 읍시다인데 have 받침은 읍시다. no 받침은 그냥 받침시다인데 자 갑시다 이것도 그러면 어 읍시다 씁니다 is formal speech. 그러면 갑시다 we can use to elder person 아니면 뭐 high position 선생님 teach 할 수 있어요? usually 안 해요. 왜? 네. 이분도 갑시다 is not. 반만. but this is it. you already decided everything. let's go. let's go. right? elder person to the younger person 뭐 회사에서 사장님 to many employee, worker. 갑시다 할 수 있어요 사장님. 그 다음에 elder person to a similar age, a little low position, no problem. 선생님 to student, no problem. but 내가 I have to respect to some person because of age, because of position at that time. question form으로 해야 돼요. 가는 게 어때요? 이거 even though let's go, I want to say, but how about going together? understand? okay. so today we learn 읍시다, grammar, but in the culture, speaking some manner to elder person, high position, it's 안 돼요. 됐나? 그러면 자 우리 읍시다 해 볼게요. 읍시다는 only verb이에요. only 동사. 그래서 뭐 let's 되겠죠. let's 그래서 우리가 받침, no 받침 해서 가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다 갑시다 갑시다 했고 읽다, to read 하면 읍시다 have 받침은 읍시다 no 받침은 받침 시다 하고 운동하다 그러면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운동합시다 그러면 듣다 리슨 들읍시다 그렇지 바꿔야 되죠. 들읍시다 해야 돼요. 들읍시다. 부르다 하면 부릅다 부릅다 부릅시다 부릅시다 시다 해요 시다 부릅다 아니고 부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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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만들다 어떻게 할까요 만들다 만들다 만들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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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들 플러스 이제 읍시다. Because 으, in front of 리얼, no need 으 해서 비읍시다 해야 되는데 나, 바, 사 앞에서 받침 드랍 해야 되죠. 그래서 만드 하고 이렇게 드랍, 만듭시다. 그렇죠. 이렇게 와야 돼요. 만듭시다. 그러면 살다, leave죠. 삽시다. 삽시다. same irregular잖아요. 만들다, 살다, 삽시다. 그러면 삽다, to buy는 어떻게 돼요? 삽시다. 삽시다, same is the same. 그러면 살다는 leave의 미닝이고, 사다는 to buy인데, 그러면 뭐, 어, 피자를 삽시다 하고 한국에서 삽시다. 자, first one, what is the meaning? I buy pizza. Let's buy pizza. 그치. 여기서는 very clear. Even though same form이지만, 피자를 삽시다 하면, 어? leave? leave 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let's buy pizza 하고, 한국에서 삽시다 하면, meaning? Let's live in Korea. Oh, let's live in Korea. 해서, in the sentence, not confused. Very clear. Even though same form. 그래서, 살다, 삽시다. 사다도 삽시다. 그러면 배우다 어떻게 될까요?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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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웁시다. 그치. 배우하고 노바침이니까 배웁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배웁시다. 앉다. 앉읍시다. 앉읍시다. Let's sit. 우리가 아유, 어유, 씁니다, 씁니다는, 쏘, 읍시다 하면 돼요. 그런데, before we, 아유, 어유 엔딩도 있죠. before we learn 아유, 어유. 그러면, 아유, 어유 엔딩은, How to say, let's go, 어떻게 말해요? Let's go, 아유, 어유, 엔딩. Let's go together, 어떻게 해요? Let's go together.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 가요 하면, 노말 스테이트먼트도, 오케이. 그 다음에 가요 하면, 퀘스천도 돼요. 그 다음에 같이 가요. usually with 같이. Let's go together. Understand? So, 갑시다 하면, 엔딩이, 읍니다, 씁니다, 엔딩이고, Let's go together은, 같이 가요 하면 돼요. 그러면, Let's read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읽어요. Let's exercise 하면, 같이, 같이 운동해요. 같이 운동해요. 듣다, let's listen. 같이, 같이 들어요. 들어요. Don't make confuse. 그래서, with 같이 해요. 같이. Together, go. Together, with. 그러면, 부르다 하면, 같이, 같이 불러요. 이걸, 불러요가 됐지. 일레귤러 포음이니까. 같이 불러요 하고, 그 다음에, 만들다 하면, 같이, 어떻게?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 살다, 같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사다, 바이? 같이 살아요. 배우다, 배워요. 같이 배워요. 안다, 안자요. 안자요. 하면 돼요. Understand? 그 다음에, 우리, like 가자처럼, 반말도 있어요. Later, we will learn 반말. But, this is later. 지금은, polite 콩 is first. 알았죠? polite 콩. 갑시다, and 같이 가요. same meaning. 네, 갑시다, 같이 가요, same meaning. same meaning. 또, 같이 다, 앞에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갑시다, also can, with 같이.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let's go to school, let's go to the park. 어떻게 할까요? 읍시다, NG. let's go to the park.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갑시다. let's learn Korean. 배우다, 해서, let's learn. 한국어, 같이. 한국어를, 한국어를 배우십시다. 오늘은 읍시다만 하세요. 읍시다. 아요, 어요 아니고, 한국어를 배웁시다. 그러면, everyday, let's exercise. 매일 운동합시다. 매일 운동합시다. everyday, let's walk. 매일, 매일, 걸, 걸, 걸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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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여기에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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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쉽시다. 그 다음에, let's read the Korean book. 한국어 책. 한국어 책. 읽읍시다. 한국어 책을, 읽읍시다. 한국어 책을, 읽읍시다. 그러면, let's watch a movie. 영화를, 영화를, 봅시다. 봅시다. 영화를, 봅시다. let's go home. 집에, 갑시다. 아, 집에, 갑시다. 해서, 읍시다. 하면 돼요. 읍시다. 근데, 우리가, 가끔은, 봉원에 갑시다. 또 있지만, let's don't go to the park. 아, 나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negative 도 있어요. let's don't go. don't go는, 자, 우리, 아요, 어요는 빼고, 지 맙시다. 하면 돼요. 지, 맙시다. 이거는, negative에요. 지, 맙시다. 그래서, let's go 하면, 갑시다. 에요. 근데, don't go, let's don't go 하면,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그래서, base form에, 지 맙시다는, negative form이에요. 그러면, let's read는, 읽다. 그러면, do not read 하면, let's don't read. 읽지 맙시다. 읽지 맙시다. 읽지 맙시다. 그러면, let's don't exercise. 운동하지 맙시다. 아, 운동하지 맙시다. 원래, 오리지널리 매일 운동해요.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피곤하니까, 운동하지 맙시다. let's listen, 들읍시다. let's don't listen, 하면, 들을, 들을, 듣지 맙시다.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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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아니에요. 왜, 여기 컨신넌트예요. 바울 아니에요. 듣지 맙시다. 아, let's do not listen. 그 다음에 부릅시다 네거티브 부르지 맙시다 부르지 맙시다 그러니까 베이스 폼에 딜리트 다 하고 지 맙시다 하면 돼요 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만듭시다 let's make let's make this let's don't make 만들지 맙시다 만들지 맙시다 살다 삽시다 don't read 사지 맙시다 let's don't buy 사지 맙시다 let's don't run 하면 배우지 맙시다 배우지 맙시다 let's don't sit 앉지 맙시다 앉지 맙시다 그래서 포지티브 폼하고 네거티브 폼 have to remember both 읍시다 하고 지 맙시다 하고 두 개의 remember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원에 갑시다 했는데 today let's not go 공원 하면 공원에 공원에 가지 맙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공원에 가지 맙시다 바다에 갑시다 아니면 쇼핑몰에 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let's don't learn Korean let's not to learn Korean 하면 한국어를 배우지 맙시다 today let's don't exercise 하면 오늘은 임동 collaborate 이번 meal 때는 입청 armorelected basics today very tired let's dog walk 오늘 걷지 맙시다 그렇지 Today very tired let's don't walk let's don't do what 오늘 오늘enfant 쉬지 맙시다. 쉬지 맙시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et's don't learn Korean book. 한국어 책을 읽지 맙시다. 읽지 맙시다. 그 다음에 let's don't watch movie. 영화를 보지 맙시다. 보지 맙시다. let's don't go home. 집에 가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집에 가지 맙시다. 그러면 let's don't drink coffee 어떻게 할까? 커피를 마시지 맙시다. 맙시다. don't sleep. let's don't sleep. 오늘 two day. 오늘은 가지 맙시다. 아 do not eat 라면 let's don't eat 라면 라면은 라면을 먹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음 understand? let's eat let's don't eat 하고 to time 있어요. to time 그러면 스튜던트 북 89페이지에 밑에 자 1번 다 같이 읽으세요. a 시작 좀 쉴까요? 쉴까요? 여기서 좀 그냥 뭐 어리를 polite 읽어냐? 어리를 shall we rest be 읽으세요? 네 좀 쉽 쉬 쉬 쉬 네 좀 쉽 쉬 쉬 오케이 let's rest 됐어요. 그러면 2 3 4 5 해보세요. 1 2 3 5 4 5 8 9 10 1 2 3 5 5 2 5 4 6 9 10 10 12 감사합니다. 스톱. 에스터 다했어요. 스톱. 네. 페니도 다 했고. 제클린도 다했고.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2번 제클린 해보세요. 여기에서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사진 찍읍시다 여기서는 뭐 여기에서 사진 찍읍시다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좋아요 사진 찍읍시다 아니면 여기에서 찍읍시다 다 오케이 We've already mentioned in the question So you can omit something 여기에서 OR 사진 can omit 그 다음 펜이가 3번 해보세요 좀 걸까요? 네 걸읍시다 네 걸읍시다 아까 walking, shall we walk? 그 다음에 4번은 리프완 읽으세요 리프완 있어요? 네 4번 읽으세요 저 영화를 볼까요? 저 영화를 무서워니까 보지 맙시다 그쵸, shall we watch that movie 하니까 Because that movie is 무서우니까 what is it meaning? Scary, scary so 보지 맙시다 Do not watch S도 5번요 여기에서 선물을 살까요?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사지 맙시다 그렇지, 그래서 네거티브 폼하고 포지티브 폼 다 했어요 워크북 76페이지로 갈게요 워크북 76페이지 뜹시다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했는데 알맞은, what is it meaning? 알맞은, 슈터브, correct, 슈터브, 그림, what is it, 그림? picture 아, picture 고르십시오 choose 아, please choose 뜻이에요 please choose 그러면 1번에 A, B, 제크님 읽으세요 같이 식당에 갈까요? 좋아요 같이 식당에 갑시다 같이 식당에 갈까요? Shall we go to the restaurant together? 오케이, let's go together 기억, 니은, 어디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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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고 팬이 2번 읽으세요 영화 볼까요? 좋아요 영화 봅시다 음, 그럼 Shall we watch movie니까 기억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읍시다 하고 지 맙시다 하고 컴바인 해야 되고 다 보면은 여기 또 다시 아까처럼 practice 읍시다 지 맙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라 나도 depends on the question 자, 라 1번 Everybody 가 읽으세요 A 같이 운동해요 음, 같이 운동해요 하면 Let's exercise together 그러니까 B 읽으세요 좋아요 같이 운동합시다 음, 같이 운동해요 를 같이 운동합시다 로 바꿨어요 changed 그래서 지금 나, 다, 라 까지 해보세요 나, 다, 라 까지 하세요 컴바 다, 라 ектор 않으면 Neighbora 자, 다line Sad 어 go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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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면 알려주세요. 네, 다 했어요. 선생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펜이도 다 했어요. 그러면 나부터 같이 해볼게요. 리프완 1번 읽으세요. 내일 말하기 시험이 있으니까 같이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말하기 시험 뭐예요? 말하기 시험? 스피킹 테스트죠. mel하기 시험 안 하는 점이 ellos. 스피킹 테스트죠?. 스피킹 테스트죠. 스피킹 테스트. 스피킹 테스트요. 연습합시다. Helsinki Mitsvenza dias. 수용하기로 한다. 같이, everybody. Practice. 하나, stretch. 스피킹 테스트요. 스피킹. 연습하다가 패키쓰니까, Let's practice together. 2번 에스더 하세요. 비건하니까 좀 쉬시다. Meaning? Because diet, please rest. Please rest. 아니고 let's rest. 여기서 좋은 please 아니고 그냥 a little. Let's rest. 제클린 3번. 다리가 apa니까? 안주읍시다. Meaning? I think my neck is pain. So sit down. My leg is pain. My leg is pain. So let's sit down. Pain is 4번. 조용한 음악이 좋으니까 조용한 음악을 들읍시다. Meaning? Soft music? Soft music 맞아요. Soft music is good. So let's hear soft music. 맞아요. 조용하다 하면 sometimes quiet, silent. 근데 뮤직은 soft music 하면 돼요. 그 다음 에스더 5번. 날씨가 더 오니까 오늘 엽시다. 엽시다. 일레귤러 포함이죠. Meaning? Because it's hot, let's open the door. 그 영화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치다. Meaning? Because the drama not interesting, let's don't watch. 영화, movie, 재미없으니까 not interesting. So let's don't watch. 맞아요. 제클린 7번. 소울은 독차하니까 소울에서 살지 마세요. 마세요? 살지 마십시다. 갑시다. 미리. 소울은 독차하니까 소울에서 살지 마세요. so let's not stay there. 잘했어요. 그 다음에 다. 이거는 다 같이. everybody. 가다 하면 합시다. 합시다. 같이 마십시다. 먹다.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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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들읍시다. 먹읍시다. 듣지 마십시다. 놀다.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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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lay. 놀지 맙시다. 놀지 맙시다. 맞아요. 일렉을 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볼게요. 펜이가 1번, 아, 1번 아니고 2번 하세요. 2번. 같이 시장에 가요. 좋아요. 같이 시장에 갑시다. 같이 시장에 가요 했으니까. 네. 같이 갑시다. 같이 시장에 갑시다. 오케이. 3번. 리프환 하세요. 약속에 늦었으니까. 택시를 타는 게 어때요? 좋아요. 약속에 늦었으니까. 택시를 탑시다. 약속에 늦었으니까는 no need to repeat again. 그냥 좋아요. 택시를 탑시다. Let's get a taxi. enough. 그 다음 에스더 4번. 제가 김치를 만들 줄 모르니까 같이 만드는 게 어때요? 좋아요. 같이 만듭시다. 제가 김치를 만들 줄 모르니까 여기 meaning. 아, because I don't know how to make 김치. 그렇지. 을 줄 알다 하면 I know. 을 줄 모르다 하면 I don't know 에요. So, how about shall we make it together? 좋아요. Let's make it together. 그 다음 5번. 체크 린. 무슨 영화를 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을 봅시다. 그렇지. 왓츠니까. 렛츠 워치 스파이더맨. 그 다음 펜이 6번. 영화 본 다음에는 뭐 할까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읍시다. 그렇지. 저녁은 디너죠. 그래서 After watching movie, what shall we do? 하니까 맛있는 식당에 가서 Let's go to the nice restaurant. Let's go to the nice restaurant. 저녁을 먹읍시다. 잘했고. 그 다음에 마 볼게요. 으니까. Explain reason. 그 다음에 읍시다. Let's do something. 예요. 그래서 방학 때 뭐 할까요? 그런데 what is 방학? School holiday. Holiday. 맞아요. School holiday. So what shall we do in school holiday? 하니까 여행하고 싶다. Meaning Let's go for a travel. Oh. Want to do travel. Want to go travel. 여행을 하다 Do travel. 뭐 go travel. 됐죠. 앞의 거는 one. 그래서 front가 이제 reason. next가 let's do 해서 여행하고 싶다. Combine. 으니까 했어요. 자 다같이 읽으세요. 여행하고 싶으니까 여행을 합시다. 여행을 합시다. Because I want to go. 그래서 2, 3, 4 하는데 4번은 여기 제주도에 가면 어디에 묵을까요? 했는데 묵을까요? 가 베이스 폼이 묵다 예요. 묵다. 미닝은 stay. 스테이 그래서 2, 3, 4 해보세요. 지금 외alayo.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 랩이 넣어 만들어 랩이 잘 랩이 랩이 을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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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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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할게요. Let's do it together. 2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어디로 가가요? Where shall we go? 그러면 answer. 다 같이. 제주도 가. 주니까. 제주도로 갑시다. 그렇지. Because 제주도 is good. Let's go to 제주 아일랜드. 3번 A 읽으세요. 언제 떠나가요? 떠나다. What is meaning? Return. 떠나다는 leave. leave. L-E-A-V-E. 언제 떠날까요? 그러면 when shall we leave? 그 다음 answer. 다 같이. 목요일의 시험이 끝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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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에 갑시다. 어. 목요일에 시험이 끝나니까. Because. On Thursday. The exam is finished. So. Let's go. Let's leave. On. 금요일. 됐죠? Friday. 그 다음. 4번 A 읽으세요. 제주도에 가면 어디에 먹을까요? We go to 제주 아일랜드. Where shall we stay? Answer. 제주도에. 제주도에 친한 친구가 사니까 그 친구 집에 먹읍시다. 살다니까 사니까가 되죠. Because. In 제주 아일랜드. My close friends live there. 그 친구 집에 묵읍시다. Let's just stay the friend's house. 됐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게요. 하숙집이에요. What is the 하숙집? Boarding house. Boarding house. 에스터가 제니. 페니가 소라. 읽어보세요. 블랭크 안 읽어도 돼요. 소라 씨. 원 씨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아. 페니가 소라. 페니, 소라. 제니가. 에스터. 소라 씨. 원 씨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요. 가족 보려고 해요. 저도 그 영화 보고 싶었어요. 지금 2시니까. 세. 세. 세 시. 세 시 영화 어때요? 세 시 영화. 그러면. 지금 나가야 해요. 어디에서 볼 거예요? 메가 박스요. 빨리. 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녁을. 메가 박스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녁을. 밖에서 먹을까요? 좋아요. 제가 극창 근처에 있는 맛있는 식당도 알아요. 거기서 먹읍시다.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 제니가 소라 씨. 원 씨하고. With one이.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하면. 그러면. I decided to watch movie with one. 같이 가요. Let's go together. 가족 보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는 뭐예요? 려고 하다. 이거. Plan. Yeah. Plan. We try to watch. 가족. 네. 소라가 저도 그 영화 보고 싶었어요. 하면. I also wanted to watch that movie. 지금 2시니까. Because it's 2 o'clock now. 3시 영화 어때요? How about 3 o'clock movie? 3시 영화 보려면. To watch 3 o'clock movie. 지금 나가야 해요. 나가다 뭐예요? 나가다. Go out. Go out. 그렇죠. We have to go out now. 어디에서 볼 거예요? Where shall we watch? 메가박스요. 빨리. 뭐 뭐 뭐. 읍시다. 뭘까요? 나가다. We have to go out now. 빨리 나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출발 합시다. 다 돼요. Let's depart도 되고. Let's go out. Let's go. 다 돼요. 나갑시다. 갑시다. 출발 합시다. OK. 영화가 끝난 다음에. After we finish the movie. 저녁을 밖에서 먹을까요? 저녁을 밖에서 먹을까요? Shall we have dinner outside? 좋아요. Good. 제가 극장 근처에 있는. What is it? 근처. Yeah. Bye. 맛있는 식당도 알아요. I know the delicious restaurant. 거기서. At there. 뭘까요? 먹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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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ave. Let's eat. 하니까. 거기서 먹읍시다. 거기서 갑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거기에 갑시다 는 괜찮아요. 거기에 갑시다 는 OK. 근데 거기서 하면 에서죠. 에서. 에서는 가다 오다. Move verb 안 돼요. 그래서 ONLY 먹읍시다. 됐죠. 스튜던트북 89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89 아까 우리 읍시다 하고 오른쪽에 또 이야기해봅시다 있었어요. 이야기해봅시다 해서 AP, AP 약속을 만들어보세요. A 먼저 읽으세요. Everybody Let's go picnic on Saturday. 그 다음 Where shall we go? How about 서울랜드? 네 좋아요, 토요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Where shall we meet? 학교 앞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in front of school. Last week는 언니 어때요, 가요, 해요, only we use are your ending. 그런데 지금 today we learn new grammar. 읍시다 하고 지 맙시다 배웠죠. 읍시다 하고 지 맙시다 해서 밑에 보면 소풍, already done, 그 다음에 식사, 농구, 시험공부 있는데 You choose one of this, 식사, OR, 시험공부 해서 make one confirmation.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식을 먹을까요? 하면 지난주, last week는 어제 먹었으니까 일식을 먹는 게 어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지 맙시다 배웠어. 그래서 한식을 어제 먹었으니까 한식을 먹지 맙시다. 아니면 영화니까 그 영화는 무서우니까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understand? 그래서 오늘도 하나 make a conversation. 지난주, last 숙제 다 잘했어요. 제클린, 페니, 에스더, 수산 다 잘했고 또 한 번 더 만들어 봅시다. make one more time. 뭐 시험공부도 괜찮아요. 식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what, where. 그 다음에 when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숙제, make a conversation 하고 6월에 다음 주부터, 이제 next week is 6월 1일인데 6월 1일은 have a class, 수업 있어요. 근데 6월 8일, 8th of June 수업이 없어요. 선생님이 여행을 잠깐 갈 거예요. 한국인데, 그냥 이렇게 숙, forest 있는데 캠핑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무 하우스 있어요. 나무 집. 거기에 이제 예약을 해서 가서 좀 쉬려고 해요. 다음 주에 만나고 8일은 쉴 거니까 next week, 다음 주에 모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